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연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에 시정도 무척 좋은데요. 가시거리가 20km 내외로 퇴근길 운전하시는데 불편함 없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아침에 입고 나온 겉옷이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4시 현재 기온 서울, 대전 25.2도, 강릉 24.9도, 전주 25.4도, 대구 25.2도 등으로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퇴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